실시가 되기 전에 한 30일 이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그 선거인수는 확정선거인수이기 때문에 변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유튜브가 아주 집요하게 그것을 파헤쳐서 선거 이전에 확정선거인수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났을 때 중앙선거간립위원회가 발표하는 개표상황표의 마지막 결과죠. 그 개표선거인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개표선거인수가 많은 겁니다. 10%, 20%포인트 그 이야기는 확정선거인수를 뻥튀게 했다는 거죠. 부풀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선거인수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수단이자 도구이자 일종의 베이스가 되죠. 선거인수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장당 한 장이면 5분의 1 3장당 한 장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선거인수를 부풀린 것이 발각이 된 거죠. 저도 그 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선거인수하고 개표 결과표의 선거인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거사기 메커니즘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투표자 수도 조작이 되고 동시에 사전투표자 수에다가 기껀표를 합친 선거인수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건데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 두 차례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선거 이전에 사전투표 한 30일 전에 결정되는 선거인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수에 기록되기 때문에 변동하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확정선거인수라고 합니다. 그 선거인수가 마치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이제 좀 구설수에 오른 분이 설법대를 나오고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부산 남구에 출마했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이 관외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다. 관내 사전투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을 화나게 했는데 이제 어제에 이어서 박수영 후보의 부산 남구에서는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소상하게 만 표 이상에 어떻게 투입됐는지 위조투표지가 그리고 박수영 후보가 열심히 뛰었겠지만 부산 남구의 유권자들이 박수영 후보에게 당일 투표수 59%포인트라는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박수영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점을 오늘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후보가 뛰었던 부산 남구 사례는 전국에서 일어난 일을 대표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의 전모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굳이 선거를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당신들이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면 되지 9천억 1조 이렇게 이런 예산을 들여가 선거를 왜 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조선 선거하고 대한민국 선거가 뭐가 다르냐 북조선은 그냥 지명하는 거고 대한민국 선거는 그 바쁜 국민들이 다 투표장에 오도록 해가지고 근사하게 이런 포장을 하고 아름다운 선거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 전산조작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런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르는데 왜 선거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북조선 선거하고 남조선 선거가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북조선은 대놓고 하는 거고 남조선은 오히려 훨씬 더 위선적인 거죠. 겉은 대한민국이라 해놓고 속은 대한조작국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대한조작국으로 국명도 바꾸고 그냥 국민들 여러분들 괴롭히고 와가지고 투표할 필요 없으면 너희들끼리 결정해가지고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지 뭐 북조선도 그렇게 하는데 남조선이 그렇게 못할 리가 있냐 이야기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아니면 지금 대한조작국이잖아요. 10년째 대한조작국을 해왔는데 무슨 아름다운 선거가 있냐 이야기죠. 다 조작을 하는데. 그러니 그냥 북조선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대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결정해가 그냥 발표하면 되지. 국민들 함께 뭡니까 공정선거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아가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조작을 해도 대통령도 입은 다 물고 있는데 뭘 그냥 끌을 게 있냐 그냥 대한민국 이번에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쳐벗고 그냥 대한조작국 만들자 이야기죠. 대한조작국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선거를 왜 하냐 이야기예요.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수두룩합니까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 온전하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마는 대학병원에 이제 파산 문제가 가시화되네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의료수가 낮고 내원격수가 많아가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내원격수가 극감하고 그 다음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저임으로 여러분들 부렸던 전임이들이 다 여러분들 없어지니까 비용은 올라가고 수입은 줄고 하니까 뭐죠 대학병원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답답한 소식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방송이 늦었던 것은 요즘에 이제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생성행 ai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자기의 요구 조건을 그런 생성행 ai에다가 질문을 던지면 그 생성행 ai가 예술가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 이미지를 제조해서 제공하는 유료 여러분들 ai 서비스가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미더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오늘 뒤늦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걸 좀 찾아본다고 오늘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뭐 세상은 그냥 뒤로 그냥 뭐죠 더하기 빼기면 되는 그런 선거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뭐죠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일상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퇴양적인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세상은 뭐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거 부정 문제 같은 걸 다루면서 동시에 이 ai나 it 분야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질주하니까 저도 많이 좀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좀 자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